안녕하세요. 저희는 뮤지컬을 기반으로 한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하는 팀이상구입니다. 처음에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 혼자서 활동을 했다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영상 채널을 개설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 제작팀이지만 음악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더 남는 영상, 접근성이 더 쉬운 영상, 그런 방법을 찾아보다가 저희는 음악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곡과 영상 제작 전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 중에 방에 모기가 있어 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가을철만 되면 방에 모기가 들어와서 다음날 할 일이 많은데도 잠은 안오고 또 밤을 지새우게 되는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뮤지컬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보chs 보chs 보가 và 들어가기 보 Сейчас 보은 보 보 보 보 감사합니다.